저는 굉장히 편식을 해왔던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싫은 책을 안 읽었어요. 이석우가 이런 거 너무 싫었어요. 얄미운 애가 맨날 이겨요. 꼭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필요하면 몇 곳에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기가 일단 흥미롭고 눈에 띄는 것을 하면 듬성듬성 점이 시키지 않아요? 읽다 보면 어? 이거랑 이거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100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헛소리만 하는 사람보다는 안 읽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주소 듣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독서를 했다고 생각해요. 1부에서는 명현님의 천문학자로서의 삶 그리고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세티라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명현님께서 갖고 계신 정체성이 과학과 관련된 책만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과학책방 갈다 라는 공간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굉장히 좀 1차원적인 질문인데 사람들이 과학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기반으로 해서 문명에 살잖아요. 조금 더 이 세상이 상식적이 평화로워지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사고를 하고 하는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나 PT를 하는데 오늘부터 나는 목을 고추 세우고 바른 자세를 가지겠어 하고 결심을 한다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되는 거는 끊임없이 그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장근육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적 사고방식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되는 건 아닌데 과학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팩트체크부터 시작을 해요. 거짓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그걸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의 책이라는 것은 과학을 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거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자꾸 접하다 보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죠. 장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책을 읽어나가는 게 자기도 모르게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을 익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명예님이 생각하시는 과학적 사고라는 것을 조금 더 뾰족하게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 사고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직관을 믿기보다. 내가 지금 막 온몸이 물 끓듯이 열이 나는 것 같아. 그건 주관적인 자기 느낌이잖아요. 근데 체온기를 했더니 37.5도예요. 그러면 온도계가 정상인가 다른 애를 체크해보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몸은 괜찮은데 이게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믿는 것. 그런 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PT나 요가의 비유를 생각하면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이 변모해 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것인데 내가 과학적 사고방식을 점점 더 채득하고 있어라는 거는 뭔가 측정하거나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게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호흡 먼저 한 번 하고 한 1초, 2초, 3초 늦게 시작하는 방식. 말이 든 생각이든. 말이 든 생각이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꾸 내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 아닐 거야. 저 저놈이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놓쳐요. 그리고 나서 말하려고 그러면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듣고 한 2, 3초 이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 순간에 시간을 벌어서 자기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또 이 사람이 중간에 말하면 경청하라고 요구하고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 유보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핏대 올릴 거를 그냥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좀 작은 곳에서 시작하면 조금씩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보하는 그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시간이기도 한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자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단 한 가지 호흡. 호흡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씩씩거리고 싸울 때도 야야야 숨 쉬어. 허이 쉬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류가 터득하는 경험 법칙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간도 벌고 생각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궁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초만에 반박하면 1초의 데이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 3초 1분을 하면 그거의 데이터가 내 생각과 이 사람의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직관보다는 조금 더 객관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직관보다 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되게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학을 하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직관으로 과학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데모크리토스인가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직관을 가지고 엄청난 상상을 해낸 거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증명된 거는 관측을 한 그걸 가지고 증명이 됐지만 그 전에 이론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는 그 직관의 힘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 직관의 중요성이 좀 더 수축했다고 봐야 되는가. 직관이라는 게 이제 확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그걸 통해서 보통 이제 바둑 둘 때 직관으로 이렇게 딱 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직관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하는 걸 직관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에서는 특히 천문학에서 시나리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조각조각 있는 증거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어떤 큰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를 엮는 것은 되게 직관적인 행위죠.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시절에는 그 직관이 있게끔 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었고 이거를 사람들이 못 엮는 거죠. 그럴 때 이 직관이 나타났고 그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는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데모크리투스 이런 사람들 보면 직관이 엄청 뛰어났던 사람일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기 이상으로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없잖아요. 그럼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과 만났을 때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죠. 다시 책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책방 대표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과학책을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읽을 수 있다. 아니면 이 정도만 부담을 덜 갖고 읽어도 된다. 이렇게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혹시? 독서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읽는 행위예요. 근데 그 독서라고 하는 의미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책이라고 하는 매체밖에 없을 때는 독서가 종이책을 읽는 행위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자기 것을 채화하는 행위를 독서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독서라고 하는 행위에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것을 내재화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매체가 영상매체. 오디오북도 있고 이런 방송도 있고 강연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배척할 것인가? 그걸 수용하자는 거죠. 비독서 행위 플러스 독서를 이제 독서라고 하자. 아아 근데 비독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이라고 갖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권위가 있어서 뭔가 책을 읽어야만 될 것 같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책을 읽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행위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보 전달 수단이잖아요. 그거를 배척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주의를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두껍기도 하고 내용 밀도도 엄청 높아요. 그렇다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 보면 되잖아요. 또 거기에서 서평 쓴 것도 보고 이런 비독서 행위들 유튜브가 해설하는 거 듣고 그렇게 되면 이 코스모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어디서 떠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나가자면 그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안 읽어도 된다 책은. 하지만 책을 또 읽으면 더 큰 무기를 갖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을 29만 년 그다음에 지금 정착한 게 만 년 문자 5천 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에는 영상으로나 이미지로 봐서 어떤 판단을 빨리 하게끔 발달했기 때문에 영상매체가 돌 때 뇌가 별로 활성화가 안 돼요. 별 생각을 안 해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저렇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남아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문자라는 것은 최근에 발명된 거기 때문에 문자를 해독하려고 하면 이미지로 본 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언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하니까 뇌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프로세스가 훨씬 복잡하죠. 프로세스가 길다는 얘기는 뇌가 연결을 많이 시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걸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거죠. 애쓰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재화시키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내가 즐기겠다 그러면 구태여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 컨텐츠로 내 태도로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 소소하게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한 거든 자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든 직업적인 것이든 간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책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걸 갖출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당분간이라는 말은 왜냐면 조금 더 지나서 이 신정은 이 말이 무력화될 수 있어요. 그냥 칩 꽂으면 되잖아요. 칩 꽂아서 직접 뇌에다가 쏴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술도 거기까지 못 가는 중간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책을 가장 잘 읽고 그것을 내재화시키고 표현을 잘하는 그게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글 하는 사람이 당분간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최고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온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선입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책이 여전히 저희 세대는 더하지만 어린 세대도 저거를 안 읽으면 뭔가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책 자체가 아니잖아요. 정보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면 사실 정보의 수단을 포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과학도서가 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떤 효용이란 걸 얻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소설이라면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먼저고 첫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이게 뭔가 내 취향이다. 몰입도가 있다. 이런 게 좀 감각할 수가 있고 자기개발서나 다른 비문학 그런 주제들도 표지가 쓴 것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과학도서라는 것은 이 책이 소위 말해 좋은 책인가 아니면 약간 좀 아쉬운 책인가 이걸 읽지 않으면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이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팁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몇백 권 읽어서 자기 판단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책에 대한 책을 보는 거예요. 이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고전 50선을 뽑아서 한 책을 저도 참여해 갖고 낸 게 있거든요. 그거는 과학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걸러낼 거 걸러내서 해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런 책이 한 권은 아니에요. 그런 것의 목록을 살펴보시면 얼추 겹치고 이래 가지고 한 60, 70권. 그럼 걔네들은 그냥 안전한 책이에요. 그거는 한 권 뽑아서 보셔도 되는 거죠. 자기 기운을 처음부터 만들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일단 남의 눈으로 걸러진 거를 한 번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만들기 위한 초기값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라. 그렇게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고전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최신의 과학 지식이 너무 알고 싶어. 그럼 가장 최근에 나온 교양과학 책을 사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코스모스 같은 책이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과학적인 팩트와 지금의 어떤 경이로움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사에서 주는 감동과 교훈을 얻기 위해선 그 책을 읽어야죠. 근데 그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일어나는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름도 듣지 못한 어떤 저자가 썼더라도 지금 당장 나온 책을 고르는 게 최선이죠. 그러면 또 이제 예비 독자들한테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부담을 내려놓은 방식에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으셨겠네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편식을 해왔던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싫은 책을 안 읽었어요. 이서부가 이런 거 너무 싫었어요. 얄미운 애가 맨날 이겨요. 삼국지. 아니 세상이 원래 그런데 그걸 뭐하러 읽어. 그러니까 약간 꼭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필요하면 몇 곳에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기가 일단 흥미롭고 눈에 띄는 것을 하면 이게 듬성듬성 점이 찍히지 않아요? 근데 읽다 보면 점이 찍혀서 어? 이거랑 이거 연결되는데 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정보라는 면에서 보면 100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헛소리만 하는 사람보다는 안 읽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주워 듣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독서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지난 30년 동안 책 한 권 다 읽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은 행복한 길을 찾은 거잖아요. 구태의 책을 읽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책에서 읽는 지혜와 지식을 그들은 이미 삶 속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고 보면 책이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강박이 오히려 행동을 더 무겁게 만드는 네. 책을 이제는 좀 가볍게 하고 그냥 읽고 던져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책이 바뀌지 않으면 책 자체가 고사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칼세이건 코스모스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고 명예님께서도 우리나라에 약간 칼세이건 전문가 이렇게 이제 불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교양과학서의 고전이 되었을까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일단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이면서 가장 뛰어난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던 칼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썼다. 가장 현장에서 잘하고 소통력이 뛰어난 사람이 뭘 쓰면 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운이 좋았고. 그다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밤에 혼자서 쓴 게 아니라 코넬대학교에 있었는데 2년 동안 휴직하고 1년을 더 휴직을 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온전히 투입을 합니다. 휴직을 하고 헐리우드로 와서 거기서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에서 PD를 고용하고 방송국이랑 딜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고 그게 관심을 끌 때 책을 하자.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그야말로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서 쓴 게 아니라 자본과 함께 자본과 함께 당대의 최고 PD들과 스토리텔러들을 모아서 한 과학자의 개인 노력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같이 하던 분이 세 번째 분이 엔드류안인데요. 그분은 소설가였고 기획자였거든요. 이분이 칼세이건이 원석이라면 그걸 잘 다듬는 PD 역할을 한 거죠. 기획자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996년에 죽거든요. 그러면 보통 당대를 회사했던 책들이 꺾이잖아요. 그런데 엔드류안이 칼세이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코스모스 시즌2를 2014년에 만들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 다큐멘터리 시즌3를 만들어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 다른 곳에서 강연했던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끊임없이 칼세이건을 새롭게 계속 부각하는 노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문득 궁금해진 건데 그 칼세이건이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점이 그렇게 뛰어났기에 학자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게 위대한 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일 수 있었을까.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단 연극반 문예부, 농구부도 만들고 아마추어 천문가였어요. 여러 활동들을 하는 사람이었고 웅변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승한 게 뭐냐면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이게 서양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콜럼버스가 침략했다는 관점으로 웅변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이제 졸업식 때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막아서 연설을 못 했어요. 아, 반동적인 연설. 일단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조기 졸업을 했어요. 16살 때 시카고 대학교를 들어가요. 이 사람은 천문학을 공부했지만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유리밀러 할 때 그 랩에 가서 인턴을 학부 때 하고요. 이 사람이 1960년에 박사학위를 봤는데 이 1960년에 8세계 논문이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를 태동시킨 논문이에요. 화학과 생물과 물리와 천문을 다 알고 지질학까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통섭적이죠.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 뭘 보내고 할 때 항상 칼세형 최연소 위원을 참여를 해요. 보통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책 쓴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그 사람이 어떠냐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수가 있어요.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 무려 60편의 논문을 썼어요. 60편이요? 물론 공조지만 다른 논문은 더 많죠. 그다음에 이카루스라는 행성과학 잡지의 편집장을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행성과학자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융합적인 걸 갖춘 사람인데다가 앤드류안이라는 사람이 기획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할 정도의 배짱이 있고 거기에 자본까지 붙였어요. 자본까지 붙고. 그러면 진짜 그 당시 기준으로 현대 과학과 자본의 총화. 총화죠.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현님은 왜 계속 더 알고 싶어 하세요? 거창한 질문이 어릴 때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알기 위해서는 쪼개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걸 배우는 게 과학자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호기심도 막 생겨요. 질문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저는 막 행복감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발현됐을 거고 그러니까 보통 행복해지는 게 목표인데 행복해지는 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자면 이 수준을 낮춰야 돼요. 소소하게. 그거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 이건 뭘까? 작은 호기심들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행복감을 유지하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어? 이거 근데 이름이 뭐야? 근데 이거 소고기야? 닭고기야? 근데 어떻게 튀겼어? 이런 것들은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소소한 질문을 던지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제 행복의 전략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에 빈도를 늘림으로써 행복감을 자주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자명해지는 걸 어느 순간 깨닫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쪼개서 답이 가능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또 파생된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 이제 사실은 대화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 자신과도 그렇고. 그럼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의도치 않았던 과학적 삶을 살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유용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요가랑 제가 PT 예를 들었지만 과학적 태도라든가 과학적 사고방식이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을 갖고서 습관화되듯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 너그러워질 수가 있죠. 다 별먼지야.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가고 있어.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 그렇게 지금 잘난 척 해봤자 너도 죽어. 우리는 모두 우주적 단위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존재들인 거고. 그렇죠. 조금 더 사람들이 여유 있고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평안하고 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실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